아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 망했다. 야 여기 여기 좀 뿌려봐. 여기 아 망했다. 야 여기 좀 야 한 줄짜리를 거기다 왜 싸? 이 새끼 살면서 테트리스 한 번 안 해봤네. 한 줄짜리를 거기다 쓰고 앉았네. 나 알았어 알았어. 내가 알았어. 아까 거기만 올라갔어도 상황은 좋았을 뿐. 한 줄 없어지면 바로 오른쪽으로 가. 좋아. 열리가 열리. 제발 안돼. 아 뭐야 저거 또. 야 저 네모 저 옆에다 박았나? 아 네모 옆에다 박으면 못 올라오는데. 저 초록색 위로 올라가자.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내가. 네 너를 알아버렸다. 아 어디가니? 간다.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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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올라간다. 녹색 리을 자 위로 올라갔어야 돼. 아까. 미리 가고. 아 진짜. 아 저거 한 칸 이응.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진짜 알았어. 이번에 진짜 알아버렸어 내가. 정말 알았습니다. 잘 보세요. 이너서 정말 테트리스 개 못하는군. 알았습니다. 잘 보세요. 적어도 리을 자 까지 올라갈 수 있어. 좋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 다음은 몰라. 어머 불안한 거. 와 야 너 왜 옹. 와 저 옹기는 뭐 양아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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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넌 뒤졌다 내 너 용서할 수가 없다 좋아 게임이 꺼졌어 아 정말 멋진 게임이구만 왜 이렇게 게임 잘 꺼지지 이거 오늘 벌써 다섯 번째 꺼집니다 다섯 번째 윈도우 10하고 호환이 안되나 근데 이게 저만 있는 정상이 아니고 다 그렇대요 여러분도 하면은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가자 괜찮아 이런 게임 하다보면 꺼지는 것도 뭔가 아이워너 시리즈에 일부러 만들어놓은 장치 같아 귀찮으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러 꺼지는 거예요 다 시키라고 아까 미운 페이크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모 상자 페이크 이거 여기 페이크지 않았나? 아니야 저거 점프로 피해야돼 그냥 아래에 있으면 안돼 점프로 피해야돼요 더블 점프로 피해버리기 저거까지 일단 알았습니다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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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별거 아니야 이 양반이 테트리스를 하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여기서 좋아 이렇게 피하고 그 다음엔 몰라 기억이 안나 야 너 거기 거길 왜 막어 아 저거 뭐 야야 뭐야 아 드럽게 오른쪽에 쪽 간보네 뭐야 저거 왜 이렇게 오른쪽 왼쪽 왔다갔다 근데 저거 이미 답 다 나왔어요 방금 내가 오른쪽에 있었으면 올라갔어 이미 답은 다 나왔습니다 굳이 저 일자가 아니었어도 깰 수 있었어요 마리아가 오른쪽에 있었다면 이번엔 간다 아니 아니 아 자 여기서 대기타다가 마지막에도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왼쪽 가면 안 돼 나야 여기만 있을 거야 어? 이거 뭐 둘러와냐? 아 그렇지 그럴 리가 없지 예헤 아니 이브금은? 커비 뭐야 저거 아 여기 점프대 있네 어 근데 점프대의 느낌이 좀 다른데 보시랑 아 이거 아 나 이 점프대 별로 안좋아하는데 이게 보시랑 점프대의 컨트롤이 좀 다른거 같아요 어떻게 트이는거지 이거 아 이 점프대의 리얼 극혐 점프대에는 보시가 훨씬 낫습니다 좋아 올라오니? 올라오니? 너 올라오는거 알고있다 빨리 올라와라 오우 와우 저거 뭐야 와우 저그 뭐야 오오우 잠깐만 내 바닥은 저걸 타고 가야되나? 저걸 타야되나보네 아닌가? 저거 한번 타볼게요 점프가 되나는 모르겠는데 너무 높은데 빨리 가야 되나 그냥 나오시구요 이거 하나 빼고 두개 빼고 세개 빼고 더블 점프로 넘고 됐다 어우 불안해 근데 이거 세이브하다가 죽을거 같은데 이거 바닥에 가시 아니야 지금 이거 바닥에 가시인데 내가 보기에 개 불안한데 아니구나 다행이군 가시인줄 알았습니다 우와 야 잠깐만 너무 많이 떨어진거 아냐 뭐야 몇개가 떨어진거야 이거는 그냥 떨어뜨린 다음에 빨리 아래로 떨어져야 되나 저거 뒤로 못피할거 같은데 아니 그냥 앞으로 쭉 가야겠네요 앞으로 쭉 가고 하나 둘 앞으로 점프 오오 좋아 아니 여기 또 여기 또 뭐야 아니 2분의 1의 확률인데 이걸 잘못 고르다니 이걸 잘못 고르다니 저 아래 뭐 가시 이동하는 뭐지 여기 약간 루트 루트를 좀 짜야될거 같은데 떨어져서 반대로 반대로 벽에 붙고 아 저 아래까지 붙었다가 올라와야 되는구나 와 여기도 빡센데 저게 게임은 재밌었거든요 여기가 좀 여기가 좀 별로네요 어찌 됬다 아 아 얜 아 아 뭐야 이거 와 워 아 아 장기 에프 아 아 얘 어디 때리는 거지 여기다 뭐 저 손에는 맞으면 죽을거고 눈인가 눈 와우 슈렉도 아니고 왜 이렇게 얘가 녹색이야? 일단 데미지 포인트를 알아야되는데 아 얼굴 근데 지금은 또 안들어가는데 아 저렇게 약간 지질 때 패턴 너무 단순한데? 이게 다야? 얘도 한 3패 있겠지 뭐 어 이거 다르다 아아 저 내려치는 패턴은 위로가야돼 주먹은 아래 내려치는거는 위 좋아 한 바퀴 돌고 4기 괴무섭고 어 쟤 뒤로 빠지면 또 뭐하는건데 와 무릎치기 아 뭐야 무릎으로 친 다음에 달리는거야지 계속 안에 뒤에 붙어있어야 되나 넌 익히기라니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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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밤 나와있다 지금 오우 또 내려갈뻔했어 뭐지 뭐야 한패턴 내에 끝난거야 데미지를 많이 줘서 끝난건가 끝 죽었나 본데 아니 버그가 아니라 딜이 많이 들어간거 아니야 갸꿀 그래야 존나 많이 때리면 되네 어 다시 여긴다 좋아 이제 보수 하나 남았죠 하나 어 이거 오늘 처음 해보는거에요 아 여긴 또 오른쪽에 쭉 와 뭐야 여기 아 아 아 아 아 아 potem 여기만 dział